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크래치 게임 만들기 오늘 만들어 볼 게임은 로또 게임입니다. 고양이가 순서대로 숫자를 말하면서 6개의 랜덤 값을 불러줄 거예요. 우리 로또 숫자가 1에서부터 45까지 6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의 로또 번호는 40, 35, 24, 32, 36, 6가지입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꽤나 복잡한 코드가 활용되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요? 만들기 시작! 오늘은 스프라이트는 고양이 한 마리만 있으면 되니까 그대로 두고 무대를 추가를 해줍니다. 무대는 이렇게 스테이지 위에 있는 고양이를 만들어줄게요. 이제 남은 건 전부 고양이에다가 코드를 넣어줄 건데 코드가 길지는 않지만 좀 복잡합니다. 일단은 변수를 두 가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첫 번째는 랜덤 숫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순서입니다. 어떻게 사용될지는 제가 이따가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리스트도 하나 필요한데 이름은 로또 리스트라고 만들어줄게요. 클릭했을 때에는 이 로또 리스트를 항상 비우고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 코드 중에 이 로또 리스트에 있는 항목을 모두 삭제하기를 연결을 해줄게요. 지금은 비어있지만 한번 실행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로또 번호가 6개가 들어갈 거고 새로 시작할 때는 그거를 싹 비워주는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랜덤 숫자에는 이름 그대로 로또 번호를 랜덤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번호가 제가 알기로는 1에서부터 45로 알고 있기 때문에 1부터 45 사이의 난수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숫자는 리스트에다 넣어줄 건데요. 뭐뭐 항목을 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해서 이 랜덤 숫자를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 과정을 6번을 반복하면은 숫자 6개가 로또 리스트에 쭈르르르륵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어에서 6번 반복하기를 사용을 해서 이걸 이제 감싸줄 건데 이렇게만 코드를 짜면은 간단하게 끝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했을 때 처음에 한두 번 실행을 하면은 티가 안 날 수도 있는데 하다 보면은 이렇게 똑같은 숫자가 중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 코드는 그래서 여기서 코드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같은 숫자는 리스트 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는 뭐뭐까지 반복하기를 사용을 할 건데 내가 앞에서 만들었던 이 숫자가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고 없을 때만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미 37이 있었다면은 그 37은 다시 한 번 더 추가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인데 코드로 만들게 되면은 리스트에서 뭐뭐를 포함하는가 라는 거를 랜덤 숫자를 넣어서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포함하지 않는 숫자만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포함하는가 라는 질문 대신에 연산에서 뭐뭐가 아니다를 씌워서 포함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숫자를 추가하는 코드를 이 안에다가 넣어주면은 랜덤 숫자에서 결정한 숫자가 리스트 안에 없을 때에만 값을 추가해주고 만약에 똑같은 값이 안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랜덤 숫자를 다르게 만들어 줄 겁니다. 위치가 살짝 잘못되었는데 랜덤 숫자에 추가를 하는 코드는 안쪽이 아니라 반복하기 안쪽이 아니라 반복하기 밖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숫자를 만들었는데 그 숫자가 리스트 안에 없을 때만 추가를 하고 만약에 이 조건이 거짓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숫자를 바꿔서 다른 랜덤 값으로 만들어서 중복되지 않는 값이 나올 때까지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 결합한 다음에 이 6번 반복하기 안쪽에 넣어주고 다시 제가 새롭게 시작을 해보면 이번에는 6개에 들어가는 값이 몇 번을 확인을 해도 절대 중복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다 다른 값으로 6개가 채워집니다. 여기 부분이 반복하기 안에 반복하기가 들어가고 리스트도 쓰이고 랜덤도 쓰이고 변수도 쓰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이것만 이해를 하면 오늘 코드가 거의 끝이에요. 그래서 내려가서 그 다음에 할 일은 고양이가 오늘의 로또 번호는 뭐뭐뭐뭐입니다. 라고 하나씩 차례대로 말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한꺼번에 번호를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 말하기에서 처음에는 오늘의 로또 번호는 이라고 1초 동안 말을 하고 여기 리스트에 담겨있는 번호를 차례대로 하나씩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코드를 단순하게 짠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로또 리스트의 첫 번째 항목 말하기 그리고 복사해서 두 번째 항목 말하기 복사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코드를 짜도 되지만 우리는 반복하기를 통해서 이 코드를 줄여주겠습니다. 어떻게 줄일 거냐 하면 여기 코드들 중에서 바뀌는 부분은 이 숫자 1, 2, 3, 4, 5, 6이라고 하는 것밖에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싹 버린 다음에 이 코드 한 줄만 여섯 번 반복하기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변수를 사용을 해서 숫자를 올려줄 건데 그때 사용할 게 바로 앞에 만들었던 순서 변수예요. 이 순서 변수는 처음에 1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순서를 1로 정하기를 하고 순서라고 하는 변수 값이 여기 들어가면 리스트의 1번 항목을 말하기 2가 되는 거죠. 말하고 난 다음에는 이 숫자를 또 1씩 올려주면서 반복을 하면 1번부터 시작해서 1번 말하고 2번 말하고 3번 말하고 4번 말하고 하면서 여기 안에 있는 여섯 개의 값을 차례대로 말을 해주는 거죠. 실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40, 42, 9, 15, 11, 12까지 리스트 안에 있는 값을 말을 하고 나면 끝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말을 해주고 난 다음에는 한꺼번에 통째로 말하기를 해줄 건데 그때는 이 리스트의 이름을 통째로 넣으면 안에 있는 값을 한꺼번에 다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걸 결합하기를 통해서 입니다 하는 말과 결합을 해주면 순서대로 하나씩 말을 하고 마지막에는 전체가 나오면서 뭐뭐뭐뭐뭐뭐라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해주기만 하면 오늘의 코드는 전체 완성이에요. 완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얘네들은 다 안 보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체크를 다 꺼 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 번 더 하면 오늘의 로또 번호는 ~~입니다 하고 끝나는 이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길거나 코드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코드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 알고리즘 실력이 쑥쑥 늘어날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한 번 완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이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